자 방향성으로 해서 제가 디지털 펌을 했어요. 어때요? 예쁘죠? 자 이렇게 잡고 한번 흔들어 볼까요? 저도 어때요? 예쁘나요? 아름답죠? 네 반갑습니다. 열펑킴 어만들입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일단 모발 진단을 정확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아쿠아프루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모발이 굉장히 가늘어요. 거기다 극손상 머리에요. 그리고 곱슬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있는 C3에다 아쿠아프루틴 A 세 펌프를 넣었어요. 그리고 전처리 없이 그냥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빗질도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전처리 없이 C3에다 아쿠아프루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1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하고요. 네 지금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그래서 환원제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자 많이 늘어지죠? C3로 했어요. 자 여기서 저는 환원제가 부족해요. 극손상이지만 약간의 모발도 가늘고 또 곱슬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극손상이지만 피카에 C1. 네. pH 9.5짜리 강곱슬 펌제에요. 여기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미친 연화라고 그러죠? 우리 피카에서 미친 연화라고 해서 요런 모발들은 저희가 하실 때 조금 깊숙하게 연화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약하게 보시면 미스가 나겠죠? 그래서 자 요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걷어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살짝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C1. C1을 도포하겠습니다. 어떻게요? 듬뿍듬뿍. 네. 자. 자. 이렇게 하면 pH 9.5짜리가 들어간다면 이 모발 자체가 늘어나야 돼요. 네. 그런데 단단해지고 있어요. 네. 우리는 요런 모발들을 손상이 심하다 그래서 약한 모발로 생각하시고 pH가 낮은 거를 쓰시면 좀 실수가 되겠죠. 이럴 땐 pH 9.5짜리 C1. C1에다가 강곱슬 펌즈예요. 거기에다가 케라틴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해서 이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연화를 보셔야 돼요. 네. 피카에 미친 연화 따라서 하시면 쉽게 열품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디지털 세팅 하신 다음에 잭을 제거 아웃 하우시고요. 자. 카마종이 3장을 이렇게 덮어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인 연예인 펑개를 이렇게 찍어주세요. 5초씩만. 그러면 컬이 더 탄력있고 윤기있게 잘 나와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면서 5초씩만 계속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컬이 균일한 잇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피카에 효자 매뉴얼입니다. 덮개 아이롱. 한번 또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용이하게 할 수 있어요. 자. 디지털 세팅에도 쓰고 직펌에도 쓰고 일반펌에도 쓰고 세팅펌에도 쓰시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피카에 서블로 뿌리 살리기입니다. 자. 여기도 고객님 보시면 이렇게 대부분 공통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숱이 없어서 이렇게 착 가라앉은 머리는 자세히 보시면 요렇게 하트예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를 뽕 살려 드려야 돼요. 그래서 자. 피카에 더블로 뿌리 살리기입니다. 네. 슬라이스 길게 뜨시고요. 13mm 위에서 아래로 넣으신 다음에 수분 건조하시고 하나, 둘, 셋, 45도 각도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네.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빼시면 돼요. 그래도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죠? 그렇지만 피카의 장점입니다. 쉽게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살짝 자리해 주시고요. 45도 하나, 둘, 셋, 하고 살짝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굳히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딱 빼기 하시면 뿌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살아요. 자. 요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방향성 한번 해볼게요. 네. 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아이롱에서 롯도 아웃하고 볼륨 매직으로 해놨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19mm를 가지고 방향성을 해볼게요. 일단 우측입니다. 우측. 자. 여기까지 오세요. 이제 여기 돌아가려는 이 첫 리치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돌리시면서 네. 자. 자. 요렇게 하셔서 살짝만 당겨주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또르륵 감겨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그냥 요렇게 해서 피는 것보다 이렇게 중화해서 하시는 것보다 약간만 우리가 한 번씩만 더 손질을 해주신다면 지금 19mm로 제가 방향성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고객님은 저를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네. 뭔가 모르게 굉장히 럭셔리하면서 예쁘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우측은 됐어요. 예쁘죠. 네. 또 자식 한번 해볼게요. 자. 수분 한번 하시고 자. 요렇게 보시면 여기 리치가 있죠. 여기 처음에 시작된 점 여기서 다시 한 번 요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있던 아이롱의 웨이브들이 이렇게 또르르 아이롱의 말 이렇게 감겨요. 이 상태에서 살짝만 당겨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컬이 걸려야 돼요. 요 부분이 리치가 자. 여기서 조금만 뜸을 드릴까요? 네. 조금 더 있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요렇게. 자. 볼까요? 와우! 예쁘죠? 네. 요렇게 탄력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요렇게 잡으신 다음에요. 요 첫 리치 넘어가는 데 있죠? 여기서 요렇게 골려주세요. 네. 자. 네. 그럼 이렇게 또르르 끝이 다 말려요. 아이롱에. 그럼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뜸을 조금만 더 주셔가지고 예. 좌측이에요. 좌측은 또 이렇게 방향성을 이 방향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뜸을 들이셨다가 요렇게 빼시면 자. 요렇게 해서 예쁘죠? 우측은 이쪽 방향, 좌측은 이쪽 방향. 예. 요렇게 해서 마무리. 네. 지금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샴푸라고 해서 단백질 샴푸에요. 단백질 샴푸를 하고 나온 상태거든요. 어때요? 컬도 굉장히 잘 나왔죠? 네. 요렇게 해서 또 예쁘게 건조하고 또 보여주세요. 네. 지금 제가 건조했거든요. 네.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또 결과물을 또 보여드릴게요. 한. 한. 지금 모발 속의 한 20%의 수분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 방향성으로 해서 제가 디지털 펌을 했어요. 어때요? 예쁘죠? 자. 요렇게 잡고 한번 흔들어 볼까요? 저도. 네. 어때요? 예쁘나요? 아름답죠? 네. 이렇게 해서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또 올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